진짜 이 사람 뭔나봐. 요즘 필살필 때 상 들이려고 싱싱낸다니까? 지난번에도 봐봐. 난 또 내게 서줬다고 끝까지 따서줍니다. 내가 그랬나? 오복이랑 이름 지는 거 같아요? 왜 이름을 믿으시지요? 가보기래요? 가정이에요. 다? 오복이의 꽃? 싫어! 괜찮은데 뭘, 장, 다, 오 그럼 우리 아가 이경님 05-0 필살필 필살필인데? 넌 어디서 많이 불러도 모르니까 노래하는 또 주영필이지? 곧 비니는 백섬에 시작하셨어. 기분이 세웁니다. 3종 댄스부터 또 지난번에도 막 웃는다. 회사에 특산물이 그리운 네 잠재리오 잠재리오 저렴하니 그리운 네 감자리오라 감사합니다.